학부모님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돼요. 우리 반이 22명이죠. 그러면 22 더하기 22이다 생각하시면 학부모도 교육해야 돼요. 지금 그쪽에 제가 이 책 안에 학부모 교육한 거 아이와 소통하는 거 또 아이의 장점 찾는 거 아이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세하게 해놨습니다. 올해는 다르게 그런 분들이 오신다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하는 얘기가 부모가 애하고 짜면 애 망칩니다. 어른끼리 짜야 됩니다.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가 한편에 되는 거 그랬고요.